보라 눈물 당신이 알려준대로 했어 이제 남은 건 내 방식대로 결판을 찢는 것뿐이겠지 환영합니다 보라 눈물 말대로 넌 거의 인간에 가까워졌군 더불어 도서관이 널 보호하는 힘 또한 약해졌어 무슨 짓이지? 기계가 아닌 인간의 몸이라면 더욱 조심해 하지만 목을 베었다 해도 넌 아직 죽을 수 없는 것 같군 그 말대로요 무슨 짓인가 싶었는데 죽일 수 없다 해도 가능한 것들은 많지만 너를 위해 구한 T사 특이점을 사용한 공방의 암살장지다 역시 힘이 있어도 세상물적 모르는 놈이군 의심조차 하지 않고 상대와 거리낌 없이 악수 따위나 하니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우선 상대를 마비시키고 이 버튼 버튼을 누르면 단 1초만 작동하는 일회용 장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이 장치는 인간의 뇌에 부하를 걸어 정신만 천년을 흐르게 하고 결국 일반적인 사람의 뇌와 정신은 무너져 워프열차 같지 올리비엘 하나협회에 들어갔으면서 이런 사치스럽고 위험한 걸 사용하다니 천재산이라도 부었어? 그리고 혀가 너무 길었다고 오랜만이군 롤랑 네가 언제 나오나 했다 역시 이 인간 흉내내는 괴물을 지키고 있었나? 아하 괴물이라니 엄연한 내 상사이자 친구라고 엔젤라 이 친구는 나 혼자 상대할 테니 잠시 물러나줘 고마워 내 도움은? 혼자 자리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결할 일이니까 걱정하지마 알았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롤랑 이게 네가 말한 그 찰란 계획이었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보고 싸운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넌 이 기계와 함께 도서관에서 버린 거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받아라 검은 침묵의 장갑이다 이제 서로 빚이 없는 걸로 하자 매번 고마워 그리운 감각이네 이걸로 마지막 도움까지 확실히 받았어 지금 네가 이 지경까지 온다는 내 책임도 있으니까 네가 사라진 후 얼마나 많은 뒷수습을 했는지 넌 모를 거다 너나 나나 부모도 이렇다 할 가족도 없으니 사라진 후 걱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래도 난 찰스 사무소의 다른 놈과 다르게 꽤 걱정했다고? 장황한 말을 내려놓고 사라질 때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검은 침묵으로 보이는 존재가 미치광이 상태로 도시를 들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온갖 의심스러운 실험을 하는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확살하고 있다고 무엇 하나 가릴 것 없이 말이야 손가락부터 해결사 사무소까지 게다가 남부에 있는 중재를 반쯤 박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나도 반신반의했다 인생의 모든 응어리와 원한을 도시에 토해내는 것 같았어 만약 그런 거라면 중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분노와 광기로 도시 자체를 무너뜨리려나 싶었지 또 또 과대 포장하네 그때 검은 가면 너머에 네 눈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네가 어디서 재수없게 죽나 싶었어 꽤 예전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때 연락받고 급히 가지 않았다면 진작에 죽었을 테니까 그날 짧은 연락만으로 아무 말 없이 와줘서 고마웠다 뒷일은 미안해 됐어 어차피 나도 둥지 이주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에 부랴부랴 갔던 거고 여러모로 미안하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지내? 오지에나 아스톨포 같은 애들 말이야 날개에 들어가거나 유적을 탐사하거나 알아서 제 살 길을 찾고 있지 우리도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멀어졌어 그렇구나 둘이 처음으로 도시 악몽 사건을 맡았을 때 기억나? 그 뭐냐 사건 이름이 16구 뒷골목에서 벌인 데미그라스 소스의 비법 맞아 맞아 거의 다 처리했는데 마지막엔 네 파리 믹서기에 갈릴 뻔했잖아 그래도 내 처치 덕에 의수값은 굳었으니 천만다행이었어 그 일은 정말 긴장감 넘쳤는데 말이야 말은 제대로 하자 네가 소스 맛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사단이냐며 국자를 입에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됐어 또 또 한마디를 안 지려고 그래도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이런저런 일 신경 안 쓰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충실했으니까 그래 하지만 이제 그때론 돌아갈 수 없어 롤랑 너도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머금고 이 기계 곁에서 일했으니 많은 걸 각오했겠지 알아 서로 너무 멀리 왔지 그래도 오랜만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올리비에 난 이제 하나협회의 해결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야 동료들의 책을 회수하고 위험 요소를 처리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맞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시작한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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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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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급 해결사도 아니고 특색인 검은 침묵이었다니. 잘 도 숨겼네. 이건 뭐... 이건 지긋지긋하고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날 구했으니 넘어갈게. 만약 지금 상태로 또 천년을 견뎌야 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친구를... 친구를 잃었는데... 괜찮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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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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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